네,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. 네. 수고하셨고요. 저 입금 계좌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.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지. 얼마 원하시는데요? 나중에 소고기 한번 쏘시는 걸로. 알겠습니다. 예쁘다. 나 진짜 잘했다. 진짜.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? 밥도 안 오면 어디 가요? 아니,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. 다음 또 작업이 있어요? 네, 다음 작업은 다. 해지 기절에도 해야 되거든요. 연기에 관련된 건 안 하세요? 쉬니까 쉴 때는 좀 제 생활에 집중하세요. 저렇게 일하러 가는 걸 신나게 가시네. 날이 어루어져서. 꼬리 물지 마요. 전등도 달아야 되고. 전등? 너무나 화장실에 가고 싶고. 너무나 화장실에 가고 싶고. 제발. 저를 가게 해 주세요. 제발. 저를 가게 해 주세요. 저럴 때 저기. 길이 막혀. 저거 어디지? 아, 두드리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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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퇴근 시간이라. 너무 막히는 거예요. 아니요.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차가 막히니까 지금 1시간 정도씩. 길 위에서. 아유, 아유, 아유. 지금 뭔가. 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. 당연하네. 교통 체중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. 교통 체중이요? 몇 킬로 정도 나가나요? 간다. 그래도 초콜렛 다 틀렸다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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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어떻게 해? 저거는 이미 허벅지 때리다가 그 다음 단계죠. 온몸에 트림 붙는 단계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어디야? 그렇지, 아무데나 들어가, 아무데나. 화장실.